축하드립니다 영탁씨는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대표적 주식비디오 주식비디오가 바로 얼마서 100만 뷰를 넘었다고 합니다 상상을 축하드립니다 영탁이 대산바라단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탁씨 언제부터 밝은 이미지 수려한 외모 많은 분들의 사랑을 지금 긁어모으고 있습니다 점점 잘생겨지고 점점 젠틀해지는 우리 영탁씨 2023년도도 영탁씨의 어떤 노래를 많은 분들을 위해서 불러줄지 기대가 되고요 영탁씨의 올해 2022년도에 멋진 노래 많이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았서 또 이렇게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많은 영탁씨 팬들이 또 이렇게 영탁씨 팬들 한성 시작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팬분들을 비롯 응원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잘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신 사랑 오로시 잘 돌려줄 수 있도록 계속 에너지 넘치게 좋은 노래 불러드릴 수 있는 가수로 돌아가겠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매사 웃는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탁씨 화이팅 영탁씨 화이팅 영탁이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